자, 오늘 제가 이 헤어밴드꺼 왜 쐈께요? 그렇습니다! UF5 아, UF5 UF-C2 메인 경기를 위해서 예선이라고 하면 될까요? 예선 경기에서 지금 결승전 문턱에 와있습니다 브링 보시죠 접니다 자, 이 얼굴은 실제로 EA에서 제 얼굴 사진을 본떠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어, 잘생겼죠? 가까이서 볼까요?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나요? 닮았어? 요시 샌드박스 크라스 자, 아무튼 이 겜브링 캐릭터로 UFC 챔피언 응급하겠습니다 레디폰 파이팅 자, 제 상대 타무라 일본 사람인가...? 요시 앤브링 수원 사우스코리아 수원입니다 난 수원에 가본적이 거의 없는데 자 등진하지 않습니까 한국대표로 나왔습니다 자 스피디킥이 주특기인데요 내가 언제 스피디킥을 주특기로 했지 암튼 겜블링 오늘 두드러팔거에요 확실하게 자 대한민국 수원 샌드박스 도장의 출신 겜블링입니다 아이고 제주도 능해요 아이고 제간둥이 자 저에게 두드러 맞을 도전자 누군가 아 난 친편이 아니니까 자 제 상대는 원펀맨이야? 일본 토무라 원펀맨이 아무리 인기지만 저렇게 코스프레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역시 애니메이션의 나라 일본선수답습니다 다무라 원펀맨이요 자 대망의 결승전 자 본선 무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졌네요 자 기이츄가 주목되는 가운데 아마추어 아마추어 예선의 최강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한국의 떠오르는 별 떠오르는 신의 한국 최강 파이터 샌드박스 보관의 엘리스 엘리트 샌드박스 도장의 엘리트 겜블링입니다 자 그의 출특기는 출중한 외모와 완벽한 매너지고 빠른 발재관이 특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오타쿠나랑 뚜두로 맞을 사람 그 다음은 타무라 지금 애니메이션 코스페를 하고 지금 예선전에 나왔습니다 개념이 있는가 없는가 그는 과연 원펀맨이 맞을 것인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는 겜블링은 청색 트렁크립은 오른쪽 자 글러브 터치 시작입니다 자식 자 자 신중하게 합시다 원 원 원 투 자 너무 막 씨름 안돼요 따닥 기본 스킬 자 제가 리치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자 자 괜히 헛발 짓 해가지고 체력 빼지 맙시다 자 가까이 올 때 쯤에 잽 잽 잽 잽 헛발 짓 하지마 빠사 발재관 태권도의 나라 발재관이 특깁니다 좌샤 가까이 오면 좌샤 잽 잽 잽 잽 잽 투 좋았어 오빠 컷 아사 아 아깝네요 오 신중하게 빠사 자 잽 잽 어이오요요요요요 클략 뻔했어 빠사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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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빠 아 지금 연속 콤보 보셨습니까 자 덤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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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샤 가까이 올 것 같으면 바로 발로 리치가 길기 때문에 리치를 최대한 활용해줘야되요 자 지금 무빙하고 있죠 무빙하고 있죠 자 자 아 그라운드 그라운드 갈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자 한번 더 도전 오케 텍다운 야오 자 탑마운트 갈거야 탑마운트 하프가드 자 탑마운트 갈거야 탑마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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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두드려펴라 엘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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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자 탑마운트 다시 엘보 엘 아우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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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아 뭐야 왜이러나 지금 버튼 실수입니다 여러분 아우 오우 쉣 복부 제대로 맞았어 복부 제대로 맞았어 복부 제대로 맞았어 피해 피해 이 자식이 잡 잡 투 이야아아아 자 얼굴 피덕갈비됐죠 피덕 얼굴 피덕됐습니다 쭉KN Wildlife 쎄게 한 번 가자! 오프칸 날리는거 보셨습니까? 자 지금 얼굴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죠 타브라 선수 타브라 선수 얼굴이 안좋습니다 자! 아 이거 무리였어 무리였어 무리 체력 빼지 말자 자 테이크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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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! 자 점수 포인트가 있겠죠 탑 마운트 갑시다 자 상체들고 상체들고 엘보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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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상체들어! 아!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탑 마운트 가야되는데 또 아 참! 하프가드 가고 자 탑 마운트 올라갑니다 아! 실패했어요 아! 지집혔어! 자 풀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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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가드! 오케이 아! 겟업! 아! 일어났습니다 아 저자식이 그라운드를 별로 안좋아하네 오사! 오라고 오라고? 잽 잽! 아! 1라운드 뭐 거의 이번 라운드는 제가 가져갔다고 보는게 맞겠죠 음 어우 허른이 어우 선열이 낭자에요 아이고씨 내 얼굴에 스크래치! 스크래치네스 씨 아 이번 라운드 제가 가져갔다고 봅니다 여러분 흠 흠 흠 오우 흠 흠 오우 자 시작입니다 2라운드 시작 자 매너있게 글러브 터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덤벼 야 로우킹 너만 할 줄 아냐? 나도 할 줄 안다고 1 1 1 2 오케이 좋았어 1 2 로우킥 로우킥 오케이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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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칼바꾸고 잽 잽 잽 잽 잽 잽 원사 빠삭 빠삭 걸렸다 달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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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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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로기인데 그로기 빠삭 아씨 그로기였는데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잽 스트레이트 빅펀치 어퍼컷 어퍼컷 오케이 벌벨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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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결승입니다 결승 승리했습니다 샌드박스 도장에 갬부링 선수 가볍게 2라운드 KO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보시고 계십니다 원펀맨 뚜드려 맞고 있죠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냉이 3강냉이 날아갔죠 원펀 3강냉이 와 예술이다 예술 진짜 야 군벼 덕이 없는 펀치였습니다 오와 호호 재간둥이 재간둥이 자 정말 세레모노도 멋지네요 재간둥이 아 멋집니다 멋져 자 이제부터 UFC 본격적인 본선 진출 무대가 펼쳐질겁니다 음 아직까지는 쩌리로 시작하겠죠 하지만 한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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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아가다보면 언젠가 챔피언 먹을걸 자 UFC의 저의 도전기는 계속 자 브링이 챔피언 먹는 그날까지 고고고 UFC 기비고 자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추천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봐요 ар하노 이빼 하노라 이빼 이씨 이빼 지난 이씨 이빼 이빼 이빼